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한 국가, 강국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물가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쟁 두 번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리고 준동전쟁. 얘네가 일어나면 전쟁을 하면서 어떤 게 우리한테 영향을 줬냐면요. 올해 들어서 급등을 에너지 가격에 했죠. 자, 이 원유, WTI라는 크루도 오일 쪽이나 아니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산유국이 못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감산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유나 천연가스가 가격에 올라가고 얘네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물가가 따라 올라가죠. 이 모든 물가의 원인이 에너지원의 가격에 폭등을 하면서 물가도 똑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금리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세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못한데 우리 트럼프가 딱 들어왔어요. 트럼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내려와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트럼프는 지지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빠지게 되겠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자,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 원유랑 천연가스 그리고 국제에너지 폭등 요동치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도 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제가 중요한 그리고 심유한 얘기인데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름 그리고 천연가스가 나오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동해에서요. 처음으로 이 가스를 그리고 이 원유를 이 시추를 하는 작업을 곧 12월부터 단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동해가스전 첫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 확정이 났다. 어떤 게 확정이 났냐. 이 시추를 할 구역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12월 중순부터 시추가 시작이 되면은 자, 주가는 항상 선반영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12월 초부터 주가가 반등성이,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이번에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24년 지금 연말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우리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물고기를 제가 잡아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마음 먹었는데 우리 24년 마지막 연말 따뜻하게 좀 보내시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우리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중순부터 우리 이제 그룹을 기다렸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제 첫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시추선이 곧 한국행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떠났다고 하네요. 자, 대왕고래잡이 첫 여정 시작됐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대왕고래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업이 아닙니다. 업이.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뭡니까? 자, 정부에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동해석유 동해에 지금 석유랑 가스가 엄청 매장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시추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프로젝트죠. 자, 어디냐. 팔강구랑 6-1, 이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포항이랑 울산 그리고 부산 근처죠. 자, 그래서 석유가스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진짜 말도 안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고요. 자, 내용은 없지만 우리 세력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매진물량. 자, 보시면은 외인 쪽, 기관 쪽에서 특히 외인 쪽에서요. 한 달 동안에 매집한 물량이 약 6만주입니다. 엄청 큰 물량을 돈을 들고 싸들고 와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기관 쪽, 그리고 이 투신 쪽, 그리고 보험 자, 여기 금융투자 쪽 얘네들도 조금씩 매집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누구만 나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물량을 손절하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미들이 항상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내가 팔면은 주가가 오르고 내가 사면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얘네들이 이만큼의 매집됐던 물량을 언제 팔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 거잖아요. 지금이 저점이다 보니까 매수를 해놓은 거고 고점이 올라왔을 때는 얘네들은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자, 곡점에서 매도를 하겠죠. 자, 매도를 할 때 누구한테 매도하겠습니까? 자, 시장의 주체는요. 항상 개인들과 세력들의 싸움이거든요. 자, 고점이 형성되면은 부랴부랴 개인들이 이제서야 요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한테서 물량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뒤에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날이 오겠죠. 자,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정말 따뜻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주가 추세를 보면요. 일단은 지금 44,700원 정도죠. 자, 바닥 한 번 찍어줬는데 야, 역배열 상태에서 찍어주면서 지금 골든크로스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악성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세로 좀 찍어 눌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방에서 잡았던 물량도 어느 정도는 찰시련이 나오면서 조정이 한 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 구간이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상방으로 추세선 따라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료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제 수출을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재료가 유통기한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 차트를 조금 크게 해서 보시면요. 여기서 매집을 다 끝났다라고 봤을 때 이 들어 올렸던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거래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죽었죠. 그런데 차트는 죽었습니까? 차트 안 죽었죠. 지금 박스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 올릴 때 들어왔던 자, 이때 이 시점이죠.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이 이 물량을 아직은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얘네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물량을 던지려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한 번 더 이만큼 터져줘야 돼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이 말은 얘네가 지금 아직 매집된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고 개인들의 물량만 던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눌리고 눌렸지만 바닥 한 번, 두 번 만들어주면서 차트가 가격선을 버티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만큼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매도세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1차적인 목표성까지는 정고점 부분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앞으로 예상이 될 건지 알아보기 전에 추가적인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내부 자료 제가 먼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핵심 내부 자료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내부 자료, 외부 공유 금지라고 해서 지금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자,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커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고요. 자,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 신청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다. 어, 카톡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PDF 파일로 내부 자료 추가적인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일단은요. 지금 골든크로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나와 줄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보시면은 박스권을 만들어줬던 이 부분이거든요. 자, 언제입니까? 5만 2천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1차적인 물량 조절 구간을 5만 2천원 수준에서 한번 잡고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건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정 주가랑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당가가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추매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할로 물량 조절을 하는 자리는 개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종목명이랑 평당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적어서 내가 매수한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4만 4천원이다 하면은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가 사실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한 분 한 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답변을 저한테 못 받았다 하시면은 한 번 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구조와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날그날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신청했는데 종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 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세력들을 이용해서 종가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언제냐면은 11월 13일 날이죠. 제가 이때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로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가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1월 13일 날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노브랜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13일 날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났을 겁니다. 자, 다음 날도 바로 수익을 났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 말고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범양건영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린 시점부터요. 11월 13일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자, 이때인데 은봉이 떨어졌을 때인데 자, 이 시점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냐? 약 30%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가베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종가베팅은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가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문자로 동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적정 주가랑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매집주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정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0월 4일날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10월 4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4일날 한 이쯤이거든요. 자, 이때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10월 4일날부터도 바로 10월 23일날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졌냐. 약 31% 정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샤페론만 더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10월 2일날에 DGP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 차트 느낌인데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6% 정도가 올라와줬죠. 자, 그리고 DGP는 좀 크게 나와줬던 게 상한가를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DGP라는 제가 종목도 10월 7일날에 안 보이네요. 10월 7일날에 제가 DGP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과 그 다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이 DGP를 10월 7일날 이 시점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써드리면서 10월 8일날도 말씀드렸죠. 리각캠 바이오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때거든요, 사태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주님들이 욕심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써드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16일날도 리각캠 바이오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각캠 바이오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10월 7일날부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리각캠 바이오, 결국은 11월 6일날짜로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 나는 빠른 거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못 받았어도 종목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신청하셨어도 내일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